지난해 국내 모바일 광고 시장 규모는 4,160억 원으로 전년에 2,159억 원보다 93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지난해 모바일 광고 산업통계와 광고 효과 조사 결과를 보면 모바일 광고 시장이 전체 광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2년 2%에서 지난해 4.2%로 증가했습니다. 모바일 웹이나 애플리케이션, 배너, 문자 형식으로 표출되는 광고인 디스플레이 광고가 모바일 광고의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